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제가 우선 사주를 하나 먼저 불러 드릴게요. 1980년 2월 16일이고요 어떤 기회인가요 혹시? 여잔데? 네 맞아요 여자에요 2월 16일 경신생 2월 16일 경신생 2월 16일 뭐 사람 많고 저게겠지만 이상하게 이 사람은 내가 봤던 사람 기운으로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또 뭐를 갖다가 또 골라고 봤는데 장윤정씨에 사주거든요 아우 장윤정씨 이거는 요청이 있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21년도에 문기는 어떨까 신축년에 이제 새해에 구체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좋지 열심히 잘 봐 드려야지 우리 여기 장윤정씨는 이제 말하자면은 경자년에 뭐 다사다난 날도 많았지만 또 좋은 호응도 많이 듣고 사실상 안 좋은 소리도 듣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 사람의 또 공인이다 보니까 이제 뭐 좋은 소리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고 또 만일에 안 좋은 소리라고 하면은 더 앞으로 우리가 융정씨가 더 전진하라고 해서 이렇게 채찍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걱정하실 건 없고 근데 여기 이제 할머니들이 보니까 올해 이제 신축년에 건강을 좀 생각을 해라 이래 내 몸의 건강에 뭐 피로화해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이분이 이 융정씨가 자기 몸은 그렇게 관리를 못해 뭐 피부관리 이런 게 아니라 내 건강에 관리 건강에 관리 사실상은 그러는데 올해는 신축년에는 건강을 잘 관리를 해서 또 여러 대중에 또 큰 이름을 날리고 여러 사람이 진짜 귀한 분이잖아요 그쵸? 그런 이만큼 또 천상의 목소리를 가졌고 그냥 무궁무진하게 신곡도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번창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밑에 이제 후배들 기르고 요즘 진짜 그냥 큰 힘이 되는 것이 뭐 미스터트롯이라든가 지금 이제 안방극장이 돼 버렸잖아요 이 코로나 시점에 너무너무 힘든데 그나마도 여러 사람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그냥 너무너무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진짜 이 노래로다가 보답을 해 주시는 분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막 칭찬하고 막 조언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융정씨 사주로 보고 그러면은 작년보다도 올해는 그래도 이제 지금 괜찮다고 봐야지 괜찮은 것보다도 좋아 이 고비 1월달 이제 넘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제 여기 신명해서 우리 할머니들이 그러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윤정아 3월달서부터는 그래도 네가 바란대로 갖다 이루어진다 그래요 또 신곡도 나오고 신곡도 나오고 그러면 대성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러니까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다 건강만 다 따로 지면은 지위에서 또 이 윤정씨를 다 들어갔다 보필을 하려고 많이 해요 많이 믿고 따르고 또 그냥 잘 하잖아 이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예계에서도 힘이고 그러니까는 내 몸도 유지를 해가면서 건강도 해가면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한 국민으로서 또 저 역시 바람이고 우리 할머니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타고났고 이제 음료로 따지면 1월 1일 생인데 볼 게 뭐가 있겠어 그치 초년에는 고생을 해도 말년의 운들은 좋고 지금 중년의 운이면 운인데 올 운서부터는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운세가 더 좋아지고 이랬으니까 이제 올해는 더 활기찬 내 해라 생각하시고 마음껏 갖다가 좀 펼쳤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곡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윤정씨 어쨌든 간에 건강 챙기시고 가정에 내 가정도 화목이고 내가 여 잘되고 그래야 남한테도 갖다가 웃음을 선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올해는 신축년에는 운세를 보면 참 좋은 해년이에요 좋은 해년이고 그러니까 4월달 음력으로 4월달은 좀 조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뭔지 모르게 좀 인간에 좀 부딪히는 해 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 4월달 10일서부터 20일 안장 요거만 잘 누가고 어떤 시비가 되든 말씨름이 되든 뭐 요 그것만 피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건강하시고 신년에는 대박나세요 정학만 신이였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? 네 남편분 도경환 씨 말에 그 어떤 근데 이 저기 도경환 씨하고는 둘이가 선남선녀 잘 맞아 또 힘들고 이랬을 적에는 또 이 신랑이 또 감사해서 의지가 되고 부부는 부부만이 알잖아 근데 뭐 들리는 소문에는 둘이 이혼을 했다 어쩌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쓸데없는 나는 댓글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왜 가지고 막 그렇게 해 앞으로 계시고 행복한 행복한 가정이에요 특히 이 저기 복덩어리 있잖아 자손들 이 자손들이 복덩어리인 거야 자손들로 인해서 결실을 메우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이 두 분은 크게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주위에서 사는데 가만 놔두면 참 사는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이야 어느 누구나 요즘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서로 갔더니 삐딱할 수는 있잖아 어떻게 날도 흐린 날 있고 갠 날 있는데 맨날 갠 날만 있겠어?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밥도 쌀밥하면 안 먹잖아 보리밥도 먹고 칼국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수제비도 먹고 그러잖아 똑같은 거야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그건 쓸데없이 유언비어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심란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두 부부는 좋아요 괜찮아요 화합이 잘 됐고 부부가 궁합이 찰떡궁합 잘 맞아요 잘 맞으니까 누가 뭐란다 해도 서로가 부부간에도 힘든 게 있으면 이해를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